정치 좌충우돌, 좌우 가리지 않고 할 만을 한다. 유인태 전 의원과의 인터뷰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포광 이전 문제가 지금 선거 쟁점 됐다는 얘기 방금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는 이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좀 잘못 포인트 잡은 것 아닌가 해서 아주 쟁점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선거 막판에 가서 또 저렇게 공약한 건 경솔했죠, 한마디로. 하려면 처음부터 나오면서부터 그럼 해야지 저렇게 중요한 문제를 저는 뭐, 저는 잘못한 거라고 봐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가 좀 잘못 판단했다. 지금 유인태 전 의원이 보시기에 말이죠. 뭐 언론 보도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지난번에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금지 기간 직전에 마지막으로 조사한 거 보면 광역단체장 17분대 가운데 일단 국민의힘이 9곳, 민주당이 4곳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접전 지역인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원래 대통령 선거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그리고 저것부터 덧붙이자면 원래 같이 했어야 돼요,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저걸 저렇게 따로 분리해서 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었고 한 달 후에는 집권한 쪽이 원래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뭐 한 네 군데는 우세고 그래도 한 네댓 군데를 지금 경합으로 보고 있는 거는 대통령 취임식이 직후에 하는, 취임 직후에 하는 선거치고는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인수위 과정에서 뭐 진무실 이전이나 그때 무리, 여러 가지 인사 문제도 있고 좀 무리가 따랐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러고 보통 대통령 취임했을 때 지지율이 한 70%, 80% 같다고 그러면 지금 아마 전국 선거가 저기 한 서너 군데 외에는 다 지는 걸로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국 선거라는 게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지나서 하냐. 그게 거의 좌우하거든요, 판세를. 물론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저쪽이 두 군데 되고 하나 무소속 원희룡. 원희룡까지 하면 세 군데 되는 거죠. 완전히 폭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그렇게 거의 폭망해야 하는 시점이란 시점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한 네 군데에서 그래도 경합 양상을 보이는 거는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줘요. 자, 전통적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호남, 전남, 전북, 광주 세 군데 여기에 제주까지 우세한 것 같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여기에 접전이라고 불리는 곳이 경기도, 대전, 충남, 세종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원도 많이 붙어간다고. 강원도도. 인천도 그렇고. 그러면 이 네 군데 말고 한 군데, 한 군데만 더 승리해도 민주당은 5곳에서만 이겨도 할 만큼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도 한 6군데 하면 그냥 선방은 했다. 6군데까지 하면 7군데면 그래도 잘 싸운 편이죠, 7군데 되면. 6군데만 해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취임 직후에 하는 지방선거에서 6군데만 이겨도 선방이라고 보여줘요.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도 겸임하고 있잖아요. 총괄선대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감안한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인천 개항을 선거도 대단히 중요하고 당낙도 중요하고 동시에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뭐 그러겠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원래 아시다시피 보궐선거, 이게 반동가리라고. 임기가 반 아니에요. 2년짜리. 오랜만에 듣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반동가리예요. 반쪽짜리. 경상도 관계가 반. 이거는 원래 여러 번 나왔던 사람이죠. 대세에 영향은 안 미치잖아요. 조금 불쌍한 사람, 나와서 맨날 안 됐던 사람. 아시다시피 왜 10개의 14대 국회 때 경주의 이상두 의원이라고 평민당부터 했던 분인데 그거 당선이 되요, 보궐선거에서. 그런데 저도 그때 현장에 선거운동하러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니면서 하는 말이 반동가리 아닌겨. 반동가리 불쌍한 사람 하나. 그래도 되더라고요. 사실 그때 평민당 출신이 경주에서 당선된다는 게 그때는 더 높아졌습니다. 쉬운 일이고 또 그전에 허탁 의원이라고 보궐선거에서 음성인가 왜 거기 나왔던 사람. 그래서 추억의 이름들을 오늘 많이 거론하시네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갔잖아요. 가면 사실 웬만한 사람 갔으면 이번에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뭐 워낙 거물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물을 쉽게 버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때인가 안철수 노원에서 워낙 거물이 와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보궐선거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안 되던 사람이 한번 반동가리니까 한번.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개항을 해서 이번에 만에 하나 당선 아까 보니까 그래도 건물은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반대로 지역토박이들 유권자들이 아이고 불쌍한데. 원래 이재명 정도의 거물이 아니었으면 원래 몇 번 저렇게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혹인데 워낙 거물이 와서 그래도 이재명을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버리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말씀이. 원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죠. 원래 올해 된 사람한테 반동가리니까 굉장히 좋은 혹인데 너무 거물이 왔다 이거예요. 그 얘기지요, 저희. 윤영석 후보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데. 아주 좋은 기회. 상대가 그래도 너무 거물이어서. 그렇게 보죠. 결국은 그렇게 전망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제 질문을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만에 하나 당나기 이재명 후보는 정치 인생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이번에. 만약에 이번에 거기서 지면 당분간 좀 조용히 어디 가서 휴이죠. 뭐 당대표를 한다고 이런 건 뭐 아예. 그걸 무슨 낯으로 또 걸을 수 있겠어요, 그래놓고. 당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박지현 비대위원장 얘기를 안 여쭐 수가 없는데 우리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아마 오늘부터 합동유세도 좀 시작이 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손잡고 합동유세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말이죠. 박지현 비대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박지현 비대위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이 끝난 직후부터 보다 이제 좀 자세하게 촘촘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갈등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 또 우리 지지자분들도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 민주주의 내에서 다양한 이견이 오가는 것이 저는 보다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민주주의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진통을 겪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대 민주당의 젊은 비대위원장. 뭐 어쨌든 간에 혁신안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진통을 겪어서 혁신안에 다 합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선거 전이어서 박재현 비대위원장 스스로 후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도 했는데 혹시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박재현 위원장이 상당히 용기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폭력적인 탐덤의 폭력적인 그 부분은 뭐 하겠다, 이거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했다가는 또 폭탄 맞고 자기 재산에 또 악영향 미칠까 뭐 이래저래 계산하기 바쁠 터인데 저런 용기와 이거는 혁신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제일 아쉬운 건 사실은 그러려면 정치 교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정치 교체? 정치 교체, 선거제도 바꾸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소위 안철수 후보한테 제안했던 거를 의총에서 다 결의까지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 놓고는 지방선거에서 그 기초는 우선 중대 선거를 대폭 늘리겠다고 해 놓고는. 시방주시로. 그 광역의회에서 하면서 그럼 그거 박지원 위원장 같으면 그거를 심하게 비난을 했어야 돼요. 뭔 약속을 지켰냐. 의총에서 이렇게 정치 교체하고 지방선거에서 하겠다고 못한 거. 사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저는 이 혁신에 있어서. 그런데 정작 그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586 용태는 본인이 나중에 조금 정정은 했죠, 전체 그러라는 게. 다 물러나라는 게 아니다. 다 물러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저는 혁신 위에서 저번에 열린민주당하고 통합 과정에서 3선 이상 금지. 저는 그게 야만이라고 봐요. 정치 후퇴라고 봅니다. 잘하는 사람 10선, 20선 많아요, 외국에 가면. 하원 의원의 임기가 2년이긴 하지만 20몇 선도 있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저는 정치, 그게 다 반정치주의. 정치 혐오에 편승한 파퓰리즘이라고 보는 거죠. 정치. 정치 혐오에 편승한 파퓰리즘이 제도 자체를 바꿔서 의회가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는 걸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박지원 위원장이 상당히 저는 용기 있는 얘기는 했지만 학심이 빠졌다. 정치 교체. 박지원 위원장, 박지원 위원장, 박지원 위원장, 박지원 위원장의 정치적 미래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요. 저는 말하자면 지금 아직도 거의 물론 M범방하고 거기서 활약과 이 선두위에서 하는 걸 보고 이번에 이렇게 몇 의원들이 추천해가지고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렇게 갑자기 비대위원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당수예요, 당수. 그렇죠. 대표죠.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이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거라고 봐요, 저는. 물론 와서 아까 지적한 것들 용기는 제가 높이 평가하지만 정치 선진국에서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나라에서. 알겠습니다. 나 한마디만 덧붙일 건 경기, 아까 왜 궁금해서 어디가 될 것 같냐고 하는 게 있더니 왜 안 물어봐요. 경기도요? 경기도. 말씀해 보시죠, 말씀해 보시죠. 저게 모르잖아요, 누가 지금 우세한지. 그런데 여론조사가 워낙 접전으로 나와서. 접전으로 나오고. 물론 대개 김동연 후보가 조금 우세한 게 더 많긴 하더만. 그런데 제 경험으로 이제 제가 한 16년 전에 이 지는 쪽에서는 주로 무박 강행군으로 해요. 저도 그때 서울시의당 위원장을 하면서 며칠 잠을 못 자고 고생한 적이 있는데 엊그제 무박 5일을 하겠다고 하대요. 그게 대개 무박하겠다는 사람이 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불리한 쪽에서 대개 무박. 다섯 밤을 어떻게 밤을 샙니까? 무박이라는 건 한잠도 안 자고 5일을 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거 자체가. 어느 후보가 무박한다고 그랬죠? 하여튼 그건 찾아보세요, 그러면. 저는 무박 그러니까 강금실 전 서울시장 그때 제가 서울시장 위원장이라 무박 3일 하는데도 진짜 안 자고 그때 했어요. 버스에서 이동하면서 좀 졸기는 했어도 같이 고생을 한 일이 있는데 뭐 그런다고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박 5일 한다고 해서 아, 이제는 김동연 후보가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인태 전 의원이 오늘 전망하신 거는 다음에 출연하실 때 검증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법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망월동 가서 엄청난 점수를 땄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 한마디 사과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선되면 그게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망월동 간 거하고. 그 얘기는 더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제가 또 검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